지금 서울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준기는 드라마 히어로 프로모션차 윤소희와 함께 지난 27일 일본을 방문했는데요. 다음 날인 28일 군입대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이준기가 귀국한다는 소식을 입수한 취재진은 1시간 전부터 김포공항을 찾아 대기했는데요. 이준기는 일본 한에다 공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귀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십 명의 팬들도 이준기가 도착하기 전부터 공항 입국장에 모여들었는데요. 오후 2시 20분쯤 비행기가 착륙했고 승객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35분 이준기가 팬들의 환호 속에 드디어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준기는 검은색 선글라스에 검은색 모자를 써 패션을 검은색으로 깔끔하게 통일했는데요. 팬들이 환영하자 밝은 표정으로 두 손을 흔들었습니다. 소속사 매니저들은 이준기를 경호하며 빠져나가려 하고 팬들과 취재진은 몰리며 한동안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이준기는 검은색 선글라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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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 네 이준기는 국내에 입대하는 소감이 어떠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말을 아꼈는데요. 팬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차량에 올라타서도 창문 틈으로 팬들에게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이준기는 5월 3일 입대를 하게 되는데요. 촬영 중이던 영화 그랑프리의 하차도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김태희와 캐스팅돼 화제를 모았던 영화 그랑프리는 지난 2일부터 촬영에 들어갔지만 이준기의 구입대로 남자 주인공을 교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준기는 김희선과 함께 출연하기로 돼 있던 드라마 신의의 촬영도 앞두고 있었는데요. 군입대로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이준기의 지인에 따르면 이준기는 일본에서 군입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데요. 정작 자신은 담담한 어조로 주변 사람들에게 군대에 잘 다녀오겠다며 씩씩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준기는 5월 3일 충남 논산훈련소에 현역 입대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이준기의 단계 단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